안녕하세요. 행복연음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건강한 숙면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수면과 건강의 황청풍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면과 건강. 저는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행복 나눈 지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를 잘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잖아요.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라면 목과 숨이 편안해야 잘 잘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인사 말씀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 조건인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수면과 건강, 이게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숨을 잘 쉬고 목이 편안하게 해서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계라든지 이런 수술이나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좀 깊게 자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잠은 특별히 노력해서 자는 사람보다는 그냥 졸리니까 자고 또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고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양, 몇 시간 잤어? 얼마나 잤어? 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이 되게 적잖아요. 6, 7시간도 못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지 않은 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정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네. 말 그대로 숙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숙면하지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숙면을 돕기 위해서 숙면과 건강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기구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첫 번째가 뭐랄까?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숨이 끊겼다. 어때요? 목에서 넘어간 숨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은 끝난 거잖아요. 목숨이 다했다. 숨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다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목과 숨이라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목과 숨을 편안하게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목은 되게 중요합니다. 목이 긴 사람이 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미모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목, 경추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숨, 이 앞쪽에 있는 목이죠. 결국 목의 앞과 뒤가 편안해야 잠을 잘 자고 또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조기기를 만드시는 건가요? 보조기구도 있고 의료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잠을 잘 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침대보다 베개거든요. 아, 침대보다 베개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요. 침대는 사실 뭐 담요를 깔고 자나 뭐 좀 푹신한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베개는 이 머리의 높이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리 높이에 따라서 목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목의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북목, 일자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목의 긴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숙면을 방해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베개더라고요. 그래서 베개가 어떤 불면증이나 코고리를 방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베개는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코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베개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만 자고 일어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을 자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너무 몸이 불편하고 개운치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날 하루도 지장을 받아서 또 힘들어지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정말 한 7, 8개를 좋다는 베개를 사서 해봤는데 사실 어떤 베개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베개는 우리 그 말 중에 고침 단명이라고 해서 높은 베개를 베면 빨리 죽는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이제 들으니까 사람들이 낮은 베개는 오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낮은 베개를 또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을 생각해 볼게요. 작은 신발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큰 신발을 사면 편할까요? 똑같이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내 말에 맞는 신발이 편한 것처럼 베개도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이 나한테 맞는 베개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베개들이 다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하는 베개라서 이 베개를 맞출 때 고려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인가요? 뒤통수의 형태에 따라서 머리 높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목의 길이, 머리 크기, 어깨 넓이, 등의 두께 이런 점들이 전혀 다른 조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수백 가지의 베개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소 또는 규격화된 몇 가지 모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려다 보니까 나한테 잘 맞는 베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요? 왜 나를 베개에 맞춰야 되지? 베개가 나한테 맞추면 간단할 일을 아, 그래서 맞춤형 베개가 또 있나요? 아! 베개를 나한테 맞출 수 있으려면 구조가 달라져요. 지금 베개가 그냥 네모나잖아요. 네. 그럼 맞출 수가 없어요. 목 따로, 머리 따로, 옆으로 따로 따로따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베개는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일명 4D 베개 또는 4D 목숨 베개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명은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조절할 수 있고 머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넓이에 따라 높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침대 상태, 침구 매트리스가 딱딱하냐 높으냐에 따라서도 또 실컷 맞춰놨는데 바꾸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 되게 불편한 게 어찌 보면 베개가 안 맞을 수도 참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나한테 맞추는 베개를 하는 거가 첫 번째, 대중적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숨을 잘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코고리. 그 다음에 목고리. 목고리라는 게 있군요. 그 다음에 저호흡, 무호흡. 이렇게 숨 쉬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 수 있거든요. 코고리와 목고리. 목고리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목, 거리는 들어봤어도. 그렇죠. 아니, 코고리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코가 문제인 줄 아는데 코고리하고 목고리는 이게 똑같이 시끄러운 소리이긴 한데 전혀 달라요.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코가 이렇게 드르르르 떨리면서 나는 주로 코가 막힐 때 나는 소리들이 이런 소리고요. 목고리는 대표님 코고리 소리 굉장히 잘 내시네요. 뭐 20년 가까운 세월을 전문가십니다. 코가리랑 함께 살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목고리는요? 아, 좀 다르네요. 하면서 목이 꽉 막힌 소리가 나죠. 아, 예. 듣기만 해도 불편해요. 저 호흡은 더 심각하죠. 오,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숨이 겨우겨우 들어가죠. 무호흡은 아주 소용하죠. 아, 정말 없네요. 없을 무. 그 우리 그 심장박동 뛰잖아요. 이게 이걸 안 하면 그대로 갑니다. 영원히 죽는 영면으로 들어가는.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코고리는 사실 옆사람이 좀 불편하고 시끄러워서 그렇지 숨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하게 사는 건데 목고리부터는 이제 호흡의 장애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되게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야지 뭐 큰일 날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불을 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숨이 잘 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게 된 그리고 그런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저 이제 코고리는 이런 정도 코고리는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딱 꽂으면 여기가 열리면서 코고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제품도 있고 또 하나는 비염 있는 사람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되게 소료혈이라는 혈자리를 자극할 수 있는 또 독특한 기구를 고안을 해서 또 그것으로 비염이 좋아지면서 코고리를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것도 개발이 돼 있고요. 핵심은 목이 막히는 것 이 목이 막히는 건 뭐가 주범일 것 같아요? 목이 막히는 것이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숨쉬는 방법의 잘못인가? 우리가 목을 막는 행위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해요. 언제 하시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삼켜보세요. 침을요? 막히죠. 침을 삼키면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어려운 정도가 불가능하죠. 침을 삼... 물을 마시다가 살이 들리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열릴 때 기도로 물 한 방울이 들어가면 아주 미친 듯이 괴로운 사례가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삼키는 동작일 때는 철저히 기도를 딱 막고 식도를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우리는 살면서 계속 삼키는 동작 중에 이 기도가 막히는 연습을 해요. 근데 그게 보면 혀 혀가 막히는 겁니다. 혀가 자는 동안에 혀가 말리면서 이거지 다른 원인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주범이 혀인데 제가 좀 답답한 게 병원에 사람들이 코골이 무흡 때문에 병원에 가면 코를 뚫고 목구멍을 뚫고 하는데 정말 핵심인 혀는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사실 어렵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통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의료기기 등록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맞춤 제작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아까 이 소개의 내용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수면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도 이제 코를 고게 되는데요. 코골이가 유전일 수가 있어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코골이를 할 그런 턱이 작거나 목구멍이 작거나 구강이 좁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코를 고는데 저희 코골이 소리는 이게 아니고요. 하는 목골입니다. 혀가 커요. 사람들이 자기 혀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혀가 큰지 작은지를 아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해보시면 이빨자국이 얼마나 깊게 찍혀 있는지에 따라서 구강에 비해서 혀가 얼마나 큰지가 결정이 돼요. 객관적으로 키가 180cm 이상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내 구강에 비해서 혀가 얼마나 큰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빨자국이 많이 심하게 깊게 찍혀 있을수록 혀가 크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기도를 막을 확률이 크다. 높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머니가 50대가 되셨을 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수면 때문에요? 그때는 몰랐죠. 온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만성피로 그 다음에 불면증 신장질환 뭐 심장질환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하고 앉으면 졸고 근데 그게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온갖 병원들을 다 다니고 해봤는데 원인 불명 기능상으로 문제 없습니다. 편히 좀 쉬시고 뭐 하라는데 그럴 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수면 다운 검사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그 수면에 대해 공부를 하던 중에 수면무호흡증이 아까 말한 어머니가 그런 증상들을 유발한다는 수면무호흡증이 온갖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따로따로 자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코도 많이 곧분더러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신대요. 숨 막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 몇 번씩 깨우고 그런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제 장치를 만들어 드렸더니 잠을 잘 주무시면서 그런 증상들이 점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가 나 60 넘기 힘들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되게 그랬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정말 약을 이만큼씩 드셨으니까 그런데 좋아지시면서 건강이 회복하시니까 그게 첫 번째 계기 그걸 저는 원래 이제 교정장치를 만드는 치과 전문기공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제 일이 바빴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이게 지금까지 오류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되게 가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교정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 한계 또는 어떤 제 역할 그리고 교정이 끼치는 문제점들을 살면서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왕에는 좀 더 가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이제 그 어머니가 불편해하는 것들 입안에다 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점점 보완 발전하면서 특허도 내게 되고 또 어머니가 편해졌다 좋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방면으로 좀 더 방향을 틀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차에 중요한 계기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병원 쪽에 주로 공급할 때인데요 제 옆동 살던 딸의 친구 집이랑 좀 친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였으니까 형님 형님만 하고 잘 따랐는데 자기도 코를 엄청 많이 골고 그런다고 자기도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거죠 물론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의료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수면검사 받고 처방 받아서 오면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사실 코글 때문에 병원 잘 안 가잖아요 뭐 괜찮을 거예요 뭐 좀 피곤하고 말이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김장절이었어요 김장하고 온 날 되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파트에 막 앰부런스가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자는 동안에 사망을 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막 얼굴이 그런 상태로 죽어서 그 아내가 아이들한테 아빠 얼굴을 못 보여줬더니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서 숨을 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냥 사실 해주면 될 일인데 그런 법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죠 사실 뭐 누가 신고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병원 코구리 정도 때문에 병원 가지도 않고 한다면 좀 더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의료기기를 등록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엄청 들였었는데 그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4, 5년 노력해서 의료기 등록까지 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또 검증을 또 안전성 효과 그런 거 다 받고 하는 데까지 노력을 했어 결국은 여기까지 왔죠 이제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진단 받고 이제 처방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이제 저희 회사가 만들어져서 고객과 만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의의가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대표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아 이렇게 무호흡이라든지 고비라든지 이런 콜구리 증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이 잠이 들었을 때는 코를 고는지 뭐 어떤지 이 상태를 진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요즘은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네 핸드폰으로 네 이거 녹음 기능을 쓰면 그 다 들어보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어플에서 코고리를 치면 코고리를 녹음해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켜놓고 밤새 얘가 어플이 녹음을 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 내가 잠을 잘 때 이런 험한 소리를 내면서 자는구나 하는 거하고 또 자주 뒤척이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요 뒤척 자주 뒤척이면 좋지 않잖아요 예예 그런 것들을 어 굳이 병원에 가기 전에 네 내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하다 싶으면 빨리 소취를 취해야죠 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양압기라든지 수술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수술은 괴롭다 그렇잖아요 수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맞아요 무서워요 수술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이거 좀 고통을 참고 나면 내가 확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안 아프겠지 하지만 우리 허리 수술 예로 들어보면 허리가 엄청 아프니까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 현상 그것만 제거하는 게 따라서 생기잖아요 이 코고리 수술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주범인데 주범은 놔두고 자꾸 옆에 잡범만 잡두리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수술 후 효과 보는 경우가 목구멍을 이렇게 칼집을 내놔서 좀 험한 표현인데 목구멍에 상처가 나서 먹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 도루묵이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반면 이제 최후의 방법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또 오랫동안 코를 골아서 많이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에 도움을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늘어졌다는 게 어떤 게 늘어지나요 목젖 연구개가 이렇게 매일 밤 빨아 당기니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리가 하여튼 뭐 커튼이 펄럭이는 것처럼 톡톡톡톡 이런 소리들이 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에 도움을 받으면 좋죠 그렇지 않고는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그리고 이제 양압기라는 거 있잖아요 양압기 보셨어요? 네 TV에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매고 압축해가지고 쓰잖아요 아나운송호 씨 그 식약처에서 보도자료 냈는데 보셨나요? 어떤 자료요? 양압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중지하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못 보셨죠 양압기 안 쓰시니까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이게 양압기는 직접적으로 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암 걸림없이 발암물질이 다 너무 위험하겠어요 된 거예요 근데 필땡땡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그런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기를 압축해주는 그곳에 소음이 나니까 소리가 안 나게 거기를 막아주는 흡음 장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의 재료들을 쓰거든요 양압기 사용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려고 좀 더 건강해지려고 양압기까지 이 불편한 걸 쓰고 있는데 세상에 발암물질이 있었더니 발암물질을 강제적으로 밀어놓고 있었다니 생각하니까 완전히 멘붕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또 양압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으니까 기도가 목이 되게 마르거든요 목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목이 마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일단 네 그럼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목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되게 강조했거든요 목이 마르면 감염 위험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선목운동 아시죠 솜털 같은 게 계속 밖으로 밀어내요 이물질들을 기도에는 다 선모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르면 선모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흡수를 해버리는군요 무방비로 막 이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이물질은 다 들어가버리거든요 갑자기 제가 목이 타낸 것 같습니다 물 한잔 마실까요? 물 한잔 저도 마시죠 아 근데 강제적으로 바람 불어나니까 목이 다 말라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기도가 좀 기관지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분도 많으시고 저는 촉촉하게 해야 된다고만 알았지 이렇게 대표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또 이해가 잘 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인공호흡은 잠깐 병원에 입었을 때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 잠깐 써야지 호흡은다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놓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너무 과도하지 않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양압기도 결국 기도가 막히는 거를 공기압으로 벌려주는 거거든요 그 방법 그렇게 힘든 방법 말고 제가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는 제가 이렇게 기꺼이 초대에 응한 것도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몰라 대표님 오늘 너무 잘 나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몰랐던 사실을 대표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 좀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말입니다 요즘은 좀 어떤가요? 양압기가 건강보험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양압기의 수요가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대요 보험 전과 후에 비해서 와 엄청 늘었네요 수십만 명이 양압기를 달고 잠을 자느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기사가 떠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병 주고 약 주고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보험은 수술을 하고 양압기 사는 것도 안 되고 양압기 임대만 돼요 그런데 임대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써야 되고 쉬는 날이 몇 퍼센트 10% 넘으면 보험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여름 되면 그거 여기다 다 쓰고 자려면 얼마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연구소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양압기 실패하고 양압기 나는 도저히 양압기 못 쓰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해결책을 주시나요 양압기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베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베개가 코고리를 고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베개는 코고리를 더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목의 각 머리의 각도에 따라서 기도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기도가 꺾이면 코를 더 많이 걸고요 그런다고 또 낮은 베개 쓴다고 이렇게 제껴지면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또 기도를 더 잘 막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정상적으로 확보되는 상태에서 숨쉬기 가장 편한 위치로 먼저 잡아야 돼요 베개만 갖고도 코고리를 고쳤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된 베개 때문에 코고리가 생겼던 건데 정성화시키니까 숨도 잘 쉬고 되게 좋아졌어요 라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객 맞춤형 베개를 제작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베개를 봤을 때 처음 보는 게 숨이에요 머리 높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해 보면서 숨쉬기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찾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이 편한 위치를 찾아요 그러면 목과 숨이 편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정도만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불면증 때문에 약 먹고 목이 결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목이 긴장하면 잠을 자는데 되게 방해를 주거든요 그것만 해줘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걸로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혀를 보는 거죠 아, 어, 어 그래서 혀가 큰지 목이 얼마나 구멍이 작은지 기도가 좁은지 이런 것들을 굳이 엑스레이나 뭐 시티 이런 거 안 찍어도 다 보여요 아 보면 다 보여요 네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기구를 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수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해드리고 있죠.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보람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삶의 질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행복해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으셨다고 책에서 제가 봤거든요. 우여곡절이라고 하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누군가 해놓은 걸 따라가면 좋은데 사실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큰 회사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도 아니고 정말 한 10명 남짓한 미세기업인데. 미세기업.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요. 참. 만약에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안 했을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옆사람이 죽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왔던 건데 정말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한 20년이 후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와 현재가 있는 게 아닐까 아직 멀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보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희망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대보면은 좋은 혜택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다 정말 장인정신으로 핸드메이드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저희도 3D로 이런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3D 프린팅으로 좀 더 빠르고 정교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됐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의료기기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되게 또 복잡해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뭐 다음 달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섣불리 뭔가 예상되는 시기를 말씀하기가 좀 그러실 수 내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거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빠른 시일인데 코가가 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좀 치료를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이. 근데 사실 치료보다도 사전에 아예 이런 코골이라든지 무호흡 증상이 막을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예방이 제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는 코를 걸고 누구는 또 안 걸잖아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숨을 쉬는데 문제를 봤더니 바로 턱과 혀의 문제더라고요. 구강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입니다. 즉 구조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보통 뚱뚱하고 목 짧고 나이 먹으면 코를 건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뚱뚱하지 않게 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목 짧은 건 어떻게 예방 못해요? 나이 먹는 건 예방 못해요. 그러면 뚱뚱한 것만 관리해서 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코골이 되게 많거든요. 날씬한 사람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아나운처처럼 이쁘고 날씬한데 코골이 한 사람 꽤 많아요. 여성 여성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와요. 그게 얼굴이 작아지면서 생긴 부작용들이에요. 얼굴이 작으니까 구강도 좁죠. 기도도 좁죠. 또 발육은 좋아서 덩치는 커졌죠. 그러면 내 몸에서 필요한 산소는 많은데 여기는 좁아요. 그러면 숨을 세게 쉬어야 돼요. 세게 쉴수록 소리는 커져요. 거기다가 이제 또 얼굴이 작다 보니까 이빨이 삐뚤빼뚤라서 또 교정을 해서 입을 더 좁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자꾸 뒤로 넘어가서 나 죽겠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신생아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엄마 젖을 먹는 아이와 분유를 먹는 아이는 이게 구강 발달이 전혀 달라져요. 보통 엄마 젖의 영양성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젖을 먹을 땐 여기서 밀어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하기 때문에 구강 발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쪽 기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돼요. 젖병은 빡 밀어듣죠. 뒤로가요. 그러면 뒤로 가면 어디로 목 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상황이 돼요. 안 그래도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했던 게 어른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코골이는 심해지는데 사실 아기들은 코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게 이제 하나 또 그래서 엄마 젖을 먹여라 유축기에 짜서 젖병에 놔 놓고 하는 거 말고 엄마가 안고 먹여라 그 다음에 하나가 비염 되게 많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대반이 다 비염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혀가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살짝 닿고 있어야 되는데 혀가 아래로 쳐져요. 그러면서 이게 좁아져요. 상악은 좁아지고 하악은 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얼굴 있잖아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이외에 벌어진 형태 꼭 그렇게는 심한데 그렇지 않고 상악은 좁고 하악이 깊은 사람들이 대부분 코를 고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을 어릴 때부터 꼭 해줘야 되는데 참 비염이 3대 난치병 중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찍이 참 힘들더라고요. 환경 중요한데요.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소료혈을 자극해서 기와 혈의 순환을 좋게 해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남녀노소 최연소 사용자가 생후 2개월짜리도 썼으니까 정말요. 그리고 90대 어르신들 다 쓰고 정말 이거는 프리사이즈 때문에 안 맞춰도 돼요. 저희 어머니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비염 때문에 머리 두통까지 오시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제발 병 키워서 병원 병원은 약 먹고 수술하고 하기 전에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서 관리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비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염에는 좀 도움될 것들이 따로는 없나요? 이 장치 말로는 비강 세척 있죠. 그 저기 소금물 식염수 해서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들이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원들 그다음에 이 음식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경 쓸 거 참 많네요. 음식 공기 정말 우리가 힘들 세상을 살고 있어요. 생활습관을 정말 다 바꿔야 되겠다. 고치기 위해서는. 그거를 다 하면서 이걸 해주면 효과가 훨씬 좋은데 그런 거 탄산음료 마시고 면역 떨어지는 일 다 하면서 요거 끼고 잘 안나요 라고 그런데도 나는 사람들 있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허가를 받고 받을 예정인 기기도 있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디지털로 만든 3D로 만든 것들은 지금은 제가 핸드매드로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있어요. 보험도 안 되고 정말 안타깝죠. 보험이 꼭 돼야 되는데 아 안되네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게 복지용품 사실 숨 못 쉬는 것도 큰 장애잖아요. 혀가 막아서 기도를 숨을 못 쉬게 하는 요것도 복지용품으로 지정이 돼서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보시는 또 관계자 여러분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운증후군 환자들이 혀가 되게 크거든요.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특허 출원한 게 있거든요. 혀를 잡아주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알려주면 좋겠죠.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디지털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고요. 물론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병원은 가면 수면검사해야지 엑스레이 찍지 CT를 찍지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보청기나 안경점처럼 좀 더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수면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참하실 분도 관심있으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수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저희 지키미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먹는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운동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만이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끼우시고 관심을 갖고 작은 문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면과 건강 황청풍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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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